해서 저희가 미니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멤버들 중에 트롯맨 중에 순발력이 가장 좋은 멤버는 누구지 가보죠 순발력? 순발력 테스트 자 순발력 테스트 장비가 도착을 했고요 펀치보러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씁니다 그리고 한 번씩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참참참 같은 승력이 높은지 1대1 대결은 이제 데스매치고요 너 나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나와 이거 자존심 문제야 우리 뽕 팀에서 고릅니다 누가 나옵니까? 제가 나오겠습니다 진우가 준비해야겠다 누가 나옵니까? 너 나와 나상도 나와 저번에 저번에 리벤지 진우는 안 뽑았어요 홈코너 승 왜 왜 왜? 이거 화나 화나 오빠 계속 날려 그때 덜 맞았구나 덜 맞았어 둘이 아직도 감정 남아있어요 지금 이겼어 이겼어 아파 자 30초간 작전 코치님들 이러고 있다가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인사 이거를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때리는지 보이니까 여기서 최대한 안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안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더 웃기지 않냐? 형이니까 이렇게 이 상태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여기 둘 자 준비 파이팅 나상도 주먹을 숨겨 주먹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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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했어 오 피했어 오 피했어 오 피했어 형 계속 흔들고 있어요 계속 흔들고 있어요 뒤로 가면 안 돼요 옆으로 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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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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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딱 맞춰서 야 목이 자유자세야 목이 자유자세야 목이 자유자세야 나이스 나이스 나 약간 힘이 들어가는데 형 호흡을 싹 뺏어야 돼요 형 호흡을 싹 뺏어야 돼요 아 너무 톨랑대는데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아 그래? 너도 그랬어 벌떡 일어났는데? 벌떡 벌떡이 일어났냐 벌떡 벌떡이 일어났냐 어 맞자 어 어 어 아 벌떡이 일어났냐 벌떡이 일어났냐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헤딩을 하셨는데 방금 헤딩했어요? 헤딩했어요? 정확히 들어오는데 맞았어요 와 형님 와 와 와 다음 멤버 누굽니까 안 성 안 성 훈 저요? 안성 여기 나가야지 여기 나가야지 지현이 고르겠어 설마 설마 쌈딱인데 강자를 한번 깨봤으니까 어 한번 더 깨보자 넌 쌈딱이다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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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진짜? 옆에 옆에 박지현 옆에 박지현 옆에 박지현 옆에 장갑 뛰세요 좋아 스태프 좋아 야 재밌겠다 재밌겠다 야 이거 재밌다 오 오 신경전 신경전 둘이 체급이 아예 안 맞아 이거 성훈이 형 잘못 맞으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성훈이 뒤에 좀 잡아주라 잡아줘야 돼 혹시 몰라 성훈이 머리 날아갈 거 같으니까 이렇게 오케이 저 끝까지 날아간다 자 일단은 왜 뽑은 거야 진혜성은? 그냥 말없이 이거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좀 이따 피 닦아라 아 좀 이따 피 닦아라 코 피자는 아겠다는 얘기에요 멋있다 자 오늘부터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게 해줄게 오늘부터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게 해줄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잘 피해 근데 다 피했어 다 피했어 오케이 오케이 먼저 진혜성 공격입니다 진혜성 이겼기 때문에 진혜성 공격 준비 살짝 붙여줘야 돼 오 좋아 좋아 오 뭐야 오 스탭 뭐야 오 좋아 좋아 오 뭐야 오 스탭 뭐야 잠깐 혓바 오 오 좋아 좋아 오 뭐야 오 스탭 뭐야 잠깐 혓바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아 아 이거 또 왜 까불 허여요 왜 까불어요. 왜 까불어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둘 다. 용도 실패한 박사님 같아요. 성훈이 형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거는 친환성 씨가 받아줘야 돼요. 기회 줍니까? 줍니다. 줍니다. 오케이. 한 번 기회 줄게요. 그냥 까불지 말고. 좋아 좋아. 치권 치권 치권. 이상한 방식은 매우 강날로 심지어. 우상 중에서 마지막을 한 번만. 예정은 뒤쌓자.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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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간 거를 본인이 못 피해가지고 자 경기 끝 경기 끝 너무 창피해요 많이 창피했어 우리 팀의 리더가 동점에서 준협과 지어 나옵니다 와 여기서 이 빅매치가 또 나와? 야 이걸 또 보내 자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해 이걸로 결판 짓는 거야 너 여기 결판 보여줘 우리 에이스 야 이걸 또 보내 야 찐텐으로 보여줘 봐 진짜로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가자 가자 홍코너 키 190cm 야 유 진 에이 우우 우우 정코너 키 187cm 와 여기에서 살아있는 화로 가다 가다 그렇지 기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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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면은 오케이 금지야 알았어? 왜 마우스 피스 껴어? 마우스 피스 껴어? 지면 오케이 금지란 생각 마세요 알았어? 서로에게 한마디. 이제 곧 저녁 먹는데 저녁 먹기 힘들게 만들어드리지 않았어. 박수 하나 한마디. 저는 저녁을 병원에서 먹을 거야. 신도운데 병밥. 좋은 거야. 빅루치답게 하자. 하나씩 하나씩 붙여. 붙여요 하나씩 붙이시고 자. 순발력이 높은 팀은 뿡팀이냐 짝팀이냐? 오케이. 준비. 파츠 글러브. 오케이. 뭐야? 어디서 침새가 들려. 가볍게 가볍게. 지금은 장난인데 모른다. 너무 가볍겠다. 스타트니까. 준영아 너는 가볍게 하지 마. 왜. 쓱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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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는 우리야. 기세는 우리야 지금. 자존심이다. 자존심이다. 왜 기세는 우리야. 팍. 팍. 아하 까비. 팍. 아하 까비. 팍. 아하 까비. 하나 더 10초간. 10초간 줘요. 앉아 앉아 앉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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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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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을 하고 마셔 각을 하고 마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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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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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시작합니다 큐빈! 박중 공격부터 때려 때려 정유빈 눈빛 봐봐 피해야 돼요 뭐라고 떨리냐 이긴 팀은 무조건 순발력이 1입니다 피했어요 이걸 피할 수가 있는구나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흥미진진해 흥미진진해 승부욕은 더 올라옵니다 여기서 맞으면 이깁니다 자 윤지협이 화면이겨요 과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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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승부렀다 야 노래는 어떻게 누구를 안 감냐 잘했어 잘했어 멋진 승부렀어 좋았다 좋았다 멋진 승부렀어 취 어떻게 피하냐 여기 좋았어 멋진 승부렀어요 자 이제 계속 순발력 1위팀은 뽕팀입니다